일련된 여기 작게 애니 해주세요 휴우 주인공 애니 2번째 모르겠는데 이색하이불 민호 형은 이제 약간 용사 주인공은 이제 정혜 형같죠 소년 성장 드라마에 정혜 형 여기인데요? 감독이죠 여기 여기 이거의 캐스팅 아니에요? 로맨스 눈물이 안 보여 어릴 때부터 같이 스릴러입니다 코믹이 최충이야 좋지 김재열 고치님 액션 얄쌍한데 약간 날렵하신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잘하시고 야인 지대 형 때리고 탁 피하고 막 이런 거 내가 감독이라면 이 사람은 꼭 주연 쓰고 싶다 그겁니다 아 용기요 용기가 장군 스타일 아닐까요? 무사 무유래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감독이라면요 진지해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한국 시대 사극 사극 나도 사극 나는 왕 대구리는 그냥 말 안 해도 아니 궁예 못 들어봐 어제 코미디 저 안상규 그 뭐지? 내부장 근데 이병헌 영화병 재민 연구 잘하잖아요 응 뭐? 액션 잘 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? 아니요 좀 이따 아까 생각했는데 어 뭐야 코믹이 인상 좋잖아요 트리러에 잘 어울리는 8인자 여기는 액션이랑 올리고 돌쇠가 돌쇠 같은 거 응 이름 넣어라 정현이 네 시대극화 나 나 나 여기 저게 그거는 내 그거? 다시 어? 너무 멋있어 이거 진짜 이거지 며칠 전에 그 그 며칠 전에 그 찍은끼? 거기서 하잖아 니가 뭐 나한테 보라고 보라고 했는데 나 아직 안 왔거든 누랑가요? 응 나 좀 사람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갈게요 어 코미디 나밖에 없어 너 오규민인데 코미디 추천하겠어요 너 너 아네 나는 이미지가 점잖은 이미지 교민이 형이 되게 웃겨요 이자성이 뭐지? 이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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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 일러 이준구 어이 여기 정윤이가 왜 여기 있어 정윤이 러메스로 가야지 최수정 아 최수정 최수정 유라동 최수정 사랑꾼 저길이가 사랑꾼이래 유라동 최수정 무슨 말이야? 정보 자리 정보 자리 정보 자리 수아 죄송해요 이준구 이준구 액션 마동석 같은 거 정보 미니 대기 배우를 뺀죄 지금 사람이 안 빠진다는 게 마음에 든다는 거 저도 지켜볼까 내가 다 딱 따른 거지 저를 뽑힌 거예요? 네 캐스팅 된 겁니다 이준구 로맨스라고? 이런 애들은 그냥 약간 시대국의 약간 머슴 아니야 머슴? 노비 이런 애들 틀고기! 태인이야. 태인형이. 태인형. 코미디. 아니요 그냥 코미디 해봤으면 좋겠어요. 에이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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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한 번데이. 전부 다 100.4 방어를 구할 때 타자. 자, 한 번데이요? 네, 그거만 보셨어요? 아직 안 봤을 거나? 뭐? 이제 한 2화 정도 찍먹. 본인 캐스팅 마음에 드세요? 로맨스. 뭐가 있어요 이거? 네. 칭찬해주고 싶어서. 아... 잘 보이네. 미션. 어? 이미 들어갔는데요, 보세요? 그냥... 사실 마동석 같은 느낌? 지찬이 어디 갔지? 지찬이. 지찬이 뭐 귀여운 캠프죠? 응. 저 애니로 갔네요? 네, 옮겨졌어요. 정상이면 어디지? 리저떡에 어디 있지? 리저떡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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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이거 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. 이거 뭐 빠른데요? 센촌, 드러스레이트 뭐? 아, 코미디 코미디? 로메스 로브, 로브 호러무비 하하하하 아네타, 센촌 베라 아네타, 센촌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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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하하하하 왜 엉병이들 없어요? 오, 미 Surho ㅎㅎ 거Ó 로메스 오, Universal 센우 bringen교 엑샷 오케이 깡스터ativa 원닐라, Luke 코미디 코미디 지 Sunday пор 아, 이상해. 아니요, 아니요. 맘에 안 들어요. 삐뚤어 삐뚤어 해서. 자동차를 재활 trine 기건을 들어갑니다. 럴리카노보기